어제하고 그저께 출주하신 분들 갯바위에서 여럿을 잡으셨구요 치가 아직 빠져나간건 아니에요 갈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구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아서 아마 출주하시면 갈치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오 나온다 나온다 야 갈치 두마리 째 자 두마리 구였어 야 입질 왔어 갈치 손맛이 어때 대박이에요 대박이야 처음 잡았어 물갈때 대질해야지 뭐하고 있는냐 어 왔다 에이 끊어졌잖아 가만퇴 봐 아휴 아휴 줄이 어서 터졌어 큰 아휴 으 으 으 으 으 으 이집 끌고 다녀요 지보도 보여요 왔다갔다 해 왔다갔다 한다니까 떠올릴때 걸로 걷어내야 되는데 저거 뜰채 으 call it 지 물고 다니는 거 야 조심해요 빠져 또 떠다닐 거야. 계속 물고. 지금 계속 물고 있다니까. 야 저기 간다. 떴다 떴다 위로. 이 새끼가 야골이라고. 열받는다 진짜. 지금 갈치가 끊어졌는데 구멍지를 계속 굴고 다니고 있어요. 그렇지 이리와. 어차피 여기서 왔다갔다 해. 저게 무거워서. 제 부력 때문에 제가 끌고 못가. 여기서 뱅글뱅글 돌거야. 보인다니까 집어둥이. 저기 왔다갔다 하잖아. 야 또 왔다갔다 한다. 야 뱅글뱅글 돈다. 이제 저러다가 한번 걸린다. 어디에 걸릴거야. 뱅글뱅글 돈다니까 계속. 뭘로 가는 거야. 어 저기로 또 갔다. 이리와 이리와. 아빠 아빠. 야 빨리 죽어. 빨리 죽어. 빨리 죽어. 빨리 죽어. 오케이. 야. 갈치가 떨어졌나 보다. 갈치가 떨어졌어. 갈치가 빠졌어. 아니야 이제 빠졌어. 갈치가 체비를 계속 물고다니다가. 결국은 갈치가 빠져나가고 체비만 올라왔어요. 야 그래도 그나마 이거 다행으로 알아야. 찌건 진거 이거 처음이야. 왜요? 그럼. 야 갈치가 세상에 찌를 물고 갔다 다시 올라와서 죽어간다. 미안하긴 했나보다. 미안했나봐. 야 좀 황당했다. 아유 처음이다. 어떻게 체비 물고 다니다가 체비를 주고 간다. 미안하긴 했나봐. 어 왔다. 오케이 오케이. 그렇지 잘 먹고 있어. 오케이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아 또 놓았어 이 새끼 이거. 먹다가. 아잇. 먹다가 놓았어. 그래 놓아. 어 간다 간다 간다. 또 간다. 간다 간다. 그 놈일거야 아까 놓친거. 그 놈이 맞을거야. 조금만 더. 아 좋지 마는데. 갈았다. 오우 야야야 힘쓰는거 봐. 오우. 이야. 뭐야 떨어졌나. 아니지. 야 오오. 아허허허. 야 힘좋다 야. 오우 좋았어 좋았어. 오우 야 야 봐. 야 봤지. 크다 이거. 오우 야 덥석 먹는다 야. 오우 야. 나 보다. 오우 좋습니다. 은빛 갈치. 한 삼지급. 삼. 크흠. 크흠. 그다가 살짝 견제 좀 끌고 가. 아. 이 필바른걸. 그걸 놓치다니. 왔다 또 왔다. 그렇지. 인사도 없이 갈 리가 없지. 또 왔어. 아 이놈 또 왔어. 응. 들어간다. 간다 간다. 간다. 이번엔 나 바로 안챈다. 아. 바로 안챌거야. 또 놓칠까봐. 안 돼. 어. 또 올라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놈은. 그렇지. 이렇게 움직여주면 또 먹어. 이렇게. 그래야 돼. 그렇지. 봐봐. 아니야 아니야. 에이. 또 왔어. 봐봐. 또 가잖아. 이봐. 아니야. 끝에 물고 있는 거야. 끝에 물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해주면 또 걸고 간다고. 바로 안가. 이렇게 해놓는 거야. 아. 약올린다. 이 새끼 이거. 아. 걸고 가다만 해. 사람 약올리네 얘가. 자꾸 움직여줘야 돼. 계속 쫙 직진으로 가야 챔질하는. 오. 왔다. 또 왔다. 그렇지. 아. 이렇게 또 왔어. 시야. 웃긴다니까 얘가. 이렇다니까. 그러니까 자꾸.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줘야 돼. 주변에 있다니까. 멀리 안 갔어. 이번엔 벗겠다. 어. 또 올라온다 느낌이. 안 돼. 또 올라와. 또 땡겨줘야지 그럼. 봐봐잉. 땡겨주면 또 들어간다잉. 얘 봐라. 이거봐. 또 들어가잖아. 어우. 왜이래. 왜이래. 왜 이렇게 못 먹어. 간다. 또 들어간다잉. 또 왔다잉. 미치겠다 얘 때문에. 왜이래. 빨리 먹어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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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무조건 잡겠다는. 야. 낚싯대를 물속으로 담궜다니까. 오. 오케이. 나왔어. 야. 하하. 낚시. 전복. 아. 나 이놈새끼가 아주. 사람을 나중에. 야. 하하. 아 이놈이. 하하. 엄청 약해요. 입지를. 두세 번 놓쳤다가 잡았어요. 삼지급. 하하. 좋습니다. 안하면 살짝 당겨주면 또 끌고간다. 놔. 놔야지. 그라고. 끌고가잖아. 줄 좀 더 줘. 줄 더 줘. 줄 더 줘. 줄 더 주라고. 아. 아. 먹었어. 먹었어. 그렇지. 먹었어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하하하. 오. 좋았어. 오. 장난하지 말고 끄네잉. 하하하. 놓치지 말고잉. 야. 빨리. 아. 체비부터 담궈놓고 보여주면 되지. 걸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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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. 지금. 지금. 피닝타임이야. 지금. 빨리 빨리 해야 돼. 오. 좋았어. 힘 좋다. 오. 좋았어요. 좋았어. 야. 좋다. 나왔어요. 하하. 끝내줍니다. 아주. 오. 오. 왔다. 오. 그렇지. 뭔가 자꾸 건드렸었어. 느낌이. 분명히 갈치가 맞는데. 왔습니다. 입실 왔어요. 쭉 끌고 들어갑니다. 계속. 오. 그래. 그래. 열심히 가. 잘한다. 잘한다. 그렇지. 응. 얼른 가. 열심히 가. 이놈아. 아우. 이야. 못 참겠다. 잡았다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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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야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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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. 빨리 와. 야. 이 새끼. 오. 낚싯대 물에 담궜다. 하. 하. 놓칠까봐. 아. 조금. 시간을 조금 더 주느라고. 아. 아주. 아주. 시원시원하게. 긁어갑니다. 반짝반짝. 오. 이뻐요. 그렇다. 오. 히트. 오케이. 야. 오. 좋았어. 아냐. 안 빠졌어. 와. 힘이 좋다. 나한테 얘기해야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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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좋았어. 오. 자. 하나 나왔습니다. 또. 아. 삼지급. 좋습니다. 오. 좋았어. 오. 호. 요. 호. 내꺼야. 일단은 영상은 내꺼야. 내가 봐. 영상은 내꺼야. 내가 봐. 오. 비켜봐. 다음에 사서는 내꺼야. 왔다. 왔다. 오. 바로. 바로 걸고 들어가는데. 아니 쭉 가. 쭉. 어? 아니 내려가면서 이런거야 내려가면서? 어 아 걸었다 야 바로 먹었어 내려가면서 야 곱해질 딱 했더니 흘러내려가는거 바로 그냥 먹었어 와 오우 아니 내려가면서 먹었으니까 뭐 깊이서 안먹은거겠지? 어우 이거 사이즈 좋다 우와 내려가면서 바로 받아 먹었어 어이구 이야 그냥 바로 그냥 확 처박네요 그냥 깜짝놀랐습니다 오우 좋습니다 아주 허허허 낚시하다가 꼴뚜기는 덤으로 잡았습니다 덤으로 어이 싱싱합니다 아주 꼴뚜기가 헉 선도가 좋아요 맛있어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꼴뚜기가 허허허 간다 간다 이거는 먹겠다 이거 완전히 줘야되고 같이 어울린다 이거 먹었다 걸었다 오오오 좋았어 걸었어 잘 찍어야 돼 네 네 오우 좋아요 나옵니다 자 오오오오 하하하하 이거 이거 잘 찍어야 돼 오우 같이 여기 바닥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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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올거야 좋 오오 좋았어 좋았어 나오다 오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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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이구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봐봐 그래야 돼 땡개주면 바로바로 간단 말야 바로 땡기면 맞을 때 바로 당겨줘야돼 오케이 랜딩 했어요 이건 크다 힘 무지하게 쓰는데 엄청 쓴다 힘을 왜 이렇게 쓰냐 아 좋다 나옵니다 견제를 해줘야 견제를 해주니까 팍팍 끌고 가네요 102마리 째입니다 물론 뭐 어제하고 그저께 출소 하신 분들 좀 갯바위에서 열어서 잡으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딸하고 딸친구 선상에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했는데요 갈치가 아직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갈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아서 아마 출조하시면 갈치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치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입지를 수없이 받았는데 놓친 것도 많고 잡은 것도 한 12세마리 잡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갈치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셔서 열심히 견제하시면 갈치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만 철수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프로TV 기업했습니다 오늘 즐겁게 낚겠습니다 갈치 나옵니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